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원장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63분간의 생산 중단과 손해배상 책임사건입니다. 속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문은 2018-419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요. 원고 현대자동차고 피고 노화번들이 상구로 해서 일부 승소 취지에 파악이 한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금속노도 현대차지회는 2013년 7월 12일 날 공장 32라인의 크래시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서 63분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원고 회사는 생산 중단된 63분간의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업 중단이나 손해배상 산정에서 고정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손해를 추정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반증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물론 위법한 쟁여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거죠. 대본으로 말하면 조업 중단이 적어도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고정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추정하여 사용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해온 것이 그동안 판례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정법리라는 것은 생산 감소에도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이 되면 추정은 유지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쟁의 행위 종료 후에 63분이 종료 후에 제품의 특성,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부족 생산액이 전부터는 일부가 만회 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발생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63분간의 생산 준당이 일시적인 생산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매출 감소나 부족 생산형에 만회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고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사업자의 입증 완화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입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준당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고정비용 상당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증맥층을 완화해 줬습니다. 이 판례는 그 완화된 증맥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족 생산형 만회를 통해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손해액 증맥층을 사용자가 다시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은 63분간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게 않게 한 것 뿐이지 그 모든 걸 다 인정한 겁니다. 즉 여전히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인정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거죠. 다만 사용자에게 해줬던 완화된 증명 그 부분만 63분간 짧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증명책 완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용자가 다시 입증해라 라고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